중구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 전국에 산재된 입찰 정보를 중소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은 기간별, 업종별, 지역별로 선별된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중구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맞춤형 입찰 정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찰 실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중구의 사업장은 맞춤형 입찰 정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찰 정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